약은 어때? 그거 먹으면 조금 나른해져도 기분은 괜찮아진다고 하던데 근데 약에 너무 의지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텐데 그새 멈추고 이러면 공사를 하려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새 멈추고 이러면 공사를 하려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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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났어? 꿈꿨나봐. 어젯밤에 잠꽃이 심하게 하던데. 와서 먹어. 참, 나 안경 바꿨는데 어때? 잘 어울려? 난 그날 이후로 잠 제대로 못 자. 근데 오빠 왜 이렇게 멀쩡해? 우리 사람을 찾어. 기억 안 나? 지민아. 이게 무슨 얘기야? 사람을 치다니. 오빠, 우리 자수하자. 자수하자. 왜 그래 지민아. 오빠 걱정되게. 도대체 무슨 꿈을 꿨는데 그래. 타이밍 일어나네. 어, 지난민 친구야. 아 받았잖아요. 목소리가 너무 크잖아 지금. 못됐다 못됐다. 아 제가 받네요. 하시고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자 각자 여기 정신을 정보해주세요. 형아 내 불편 가져왔냐? 아 이 새끼 정신을 어디다가. 차 사고를 내서. 자동차 사고는. 주통사고 조기사계로 가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사람을. 줘서. 나만 없으면 자꾸 일이. 에이. 폭발이 아니야? 어디 부분이야? 여기. 네 선우진입니다. 아. 뭐라구요? 경찰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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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로 친 게. 이겁니까? 네. 저 친구 병원 갔다 오는 길에. 제가 잠시 한눈을 팔아서. 고라니를 쳤습니다. 저도 처음 있는 일이라. 영왕이 없어서 신고도 못하고. 또 로드킬하며 처벌받는다고.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고라니 씻고. 바로 떠났습니다. 아. 아. 사람과 고라니를 구 못할 정도로.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곧 결혼할 사이입니다. 얼마 전부터 먹기 시작한 정신 꺼야게. 많이 힘들었어요. 자꾸 이상한 게 보이고 들린다고. 겁을 먹어서. 저도 많이 걱정이 되네요. 더 조사하실 거 있으시면. 자 견인해 가시죠.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날. 선우진씨가 차로 친 것이. 이 고라니 맞습니까? 네. 이 고라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처분은 제가 받겠습니다. 야생동물 치웠다고.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저거 많이 불안해 보이니까. 병원부터 데려가시죠. 가자. 아. 아..뭔가 있는데.. 어떻게 할래? 좀 더 조지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 조져. 고랑이 갖고 와. 저걸 어떻게 나 혼자 갖고 와? 조지자면. 고랑이 갖고 와.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야 쟤네 이상하잖아. 이상하지 그럼. 심신미약자인데. 잠깐 있어봐. 조지 씨. 자 여기 한 번. 시헤데로 한 번 가겠습니다. 갈게요. 야. 잠깐 이보라고요. 그래서 현석이 형 명함 줬지. 이럴 때 영어대로 좀 해줘야지. 야. 너도 그 생각 먼저 한 거 아니야? 응. 오지 씨. 전화. 전화. 야야야. 형사님들 소개로 오셨다고요? 네. 교통사고를 겪은 후. 환청과 환영에 시달리는 증상은. 예민한 환자들이. 흔히들 겪는 일입니다. 스스로 보호하려는 뇌 보호작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꾸준히 약물 치료하시면. 금방 좋아지시면. 왜. 아직도 힘들어? 아니. 괜찮은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 선생님. 선생님. 한 번에 좋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 받으세요.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수면 치료 한 번 받고 가세요. 형사님들 소개를 오셨으니까. 신경 써 드릴게요. 예간호사. 예간호사. 부탁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차 바꿨어? 그때 그 차는? 급하게 바꿨어. 그 전차 네가 하도 꺼림치게 하는 것 같아서. 기분 전환 좀 하라고. 너한테 잘 어울리니 신세. 가자. 선생님. 누구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제 안 받아 되는 사람이야. 참. 수면 치료는 어땠어? 좀 개운해 보이는데? 응. 좋아진 것 같아. 근데. 진짜 고라니였어. 야. 경찰도 아니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해. 짜증내서 미안해. 근데 그날 우리 본 거. 의심해서 내가 더 미안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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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 소리한다. 그럼 정식으로 청혼을 하던가. 야. 그걸 대놓고 그렇게 말하면. 야. 민망하지. 흠. 그것도 바꿨으면 좋겠어. 응? 아 이게 언제. 아이 그래. 내가 사준 건데. 그냥. 그냥. 이래서 언제 한 방 할래? 매달 투자자 새끼들한테 이자에 원금 따박따박 주는 거. 닐 일 생각해도 아깝지 않아? 똑똑. 어휴 주 의사님. 아이고 주 의사님. 야. 더!! 신대리. 요즘 몸 안 좋테한테. 괜찮아? 아니 주 의사님 어쩐 일이 이렇게 갑자기. 괜찮으면 커피 한 잔 타와. 불렁으로. 직원한테 시간과 돈을 투자 부켜 어제 투자받아 오늘 돌려먹는 주제야 아 저 새끼들 양아치 연수가 풍기는데요 쟤 때문에 여기 다 빠뜨린 거 아니야 여기 매일 오는 것도 쟤 때문이겠지 책 당했어 투첩 전환도 어렵더니 한편으론 조금 있잖아 하기 더 같잖아 야 배식 있는 거 몰라? 준비하라고 뭐해? 너 요즘 계속 삐딱선이야 주의사님이 쏜 대잖아 몸이 좀 안좋아요 할 일도 좀 있구요 술 못먹는가고 아잖아요 왜 자꾸 술을 먹이려고 그래 그럴까요? 야 우리 먼저가서 자리잡고 전화할게 전화 받아라 가자 야야야야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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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최고지? 그래도 몸 좀 생각하면서 일해 알았어? 이때 전화할게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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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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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도대체 왜 이래요? 지금 갈까? 아빠! 여자 혼자 다니실 땐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세상에 별의별 또라이들이 많아가지고 왜 이래요? 아이고 아주 잠깐! 어디 있어요? 눈이 뭐라도 본 모양이네 많이 늦었구만요 비 온 게 얼른 들어가요 이런 날은 진짜 귀신도 나온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우산 안 가져갔지? 응? 응?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젖었어? 응? 감기 걸리면 어쩌라고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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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휴 하 네, 괜찮지? 왜? 회사에서 또 안 좋은 일 있었어? 수건 가져올게. 네. 회사 가니까 아무도 없대. 제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니까 내가 간다고 했잖아. 왜 안 기다렸냐고. 제가 이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나요? 돈 필요하다고 투자하려면 사람 마음 가지고 놀 땐 언제고? 이제 돈 받았다 이거지? 너네 계좌에 얼마나 맞서, 어? 오늘 확인한다. 누구야? 주도 씨? 돈 좀 풀리고 싶다고 해서 소개하셨더니 하는 짓거리가. 가만히 있어봐. 주도 씨. 너무 깜찍해. 잘 못 견디겠으면 말해. 너랑 널 괴롭게 하는 놈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얼마를 까먹었는지 나도 몰라, 씨발. 말을 안 해. 뭐 그거 확인하려고 연락하는 걸 스토커라고? 얘들 정말 이럴래? 우리 원래 이런 사이였어? 오늘 일 많이 하고 수선하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립시다. 연락도 자제 좀 하시고. 너나 쫄지 마 이 새끼야. 빨리 돈이 안 내려. 이렇게 messing 기lek 안 됩니다. 일단 확인해봐. 네, 확인해봐. 저희가 dog이 좀 하시구. 언제까지를 끌고 앉을거죠. 여기에 buoy 도착이 있습니다. 한번 시켜 봐. 일단 오선. 일찍이 돼 세니 세니 제니 팀장님 혹시 그거 보셨어요? 며칠 전에 조금 일찍 출근했는데 저기에 시커먼 귀신 같은 게 은미랑 경태 씨도 비슷한 거 같아요 같이도 하는 소리 하고 있어 현장에서 귀신 나온다는 얘기 뭐 한두 번이야? 괜히 소문나면 분양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쓸데없는 얘기들 하지 말고 이래 고양이 새끼 이번 주만 벌써 네 마리째야 주도식 쪽에서 합의 때문에 장난질치는 거 같은데 우리 쪽에서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위에서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아 경찰 왔었어 너 없다 그랬는데 너한테 꼭 물어봐야 될 게 있다고 그냥 한번 둘러보고 기다리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야 넌 뭐냐? 니가 하는 일이 뭐냐고 경찰? 귀신? 여기가 놀이터야? 자꾸 현장 분위기 이따구로 만들래? 어? 니 쩔뚝거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새끼를 내가 이만큼 먹고 설계해줬으면 이 정도는 니가 커버해야 될 거 아니야 너 나랑 하루이틀이래? 일어나 이씨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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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구야 아니 친구야 잘 좀 하자 응? 야 위에서 현장 분위기 이런 거 보면 날 뭘로 생각하겠어 이러면 니가 내 뒤통수 치는 거야 알지? 야 내가 올라가서 끌어줘야 너도 현장 소장 한번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응? 야 빨리 나가 네 엄마 고마워 현장 전원 씨 아 가져왔더니 경찰이 형사님이셨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바빠서 위로 올라오지 그랬어요 뭐 그것때문에 온 것은 아니고요 뭐 좀 확인할 게 있어 보겠습니다 그날 고랑이 맞죠 제가 진지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눈치가 좀 없었죠? 근데요 형사님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회식도 좀 하시고 이제 그만 끝냅시다 저는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참 소개해주신 병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의사가 능력이 좋아 감사합니다 야야 유명한 초밥집인데 먹어봐 다 안먹었지? 죽여줘 맛있어 야 여우같은 녀 선수야 선수 야 사온 사람 성이라도 생각해서 좀 먹자 어? 뭐야 이거 어휴 뭐야 서프라이즈야? 아니 네가 뭔 돈이 있다고 이런걸 야 비싼 건데 야 딱이네 딱이야 야 딱이네 딱이야 그럼 나는 뭘 해줄까? 아유, 많네. 만화, 외출, 신용, 해사리. 남의 거 함부로 보지 마세요. 그게 그런 데가 없어지지 않아요. 이쁜 아저씨. 야, 이 새끼들이 깡패란다. 뭐? 밤길 조심? 어? 밤길 조심? 밤길 조심? 경찰 아저씨도 고생 많으십니다. 뭐 찾았어요? 아니, 뭐 찾았습니까? 지난주에 폐차한 차량들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영웅건설이죠? 왜? 내가 여기 알바키라도 한답니까? 서류 한 번 모자른데 존나 말이 많네. 이 깡패새끼가. 정당하게 허가 받고 세금 잘 내고 영업하는데 좀 거칠다고 깡패새끼. 이거 누가 누구한테 깡패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시발. 그 말이 닥쳐라, 이 새끼야. 자, 자, 자. 오늘 그만합시다.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왔으니까 오늘은 그냥 가세요. 그때 협조 부탁드립니다. 협조? 협조해야 하나? 안 하면 안 되나? 나 하기 싫은데? 야, 이 시발 이 새끼야. 야, 좀 봉지 좀. 오오오오오오오. 나 Jude. 아이소. 탑 hyper Community. 가세요. 아이소. 말을 안 들어. 7045 오셨다고 영웅건설 소장님집? 어:] Ichi. 이사를 벌써 다했어요? 아니요. 저기서 여긴대로 이사라 할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찰 돈 좀 왔나봐 아이고 이 사생활이라 다 말할 수는 없고 계속 하셔 그려 아이고 이 사생활은 집사2장 집사2장 이준야, 약 먹었어? 집에서 속에... 사람이 있었어... 나랑 다해... 여기 아무도 못 들어와... 괜찮아, 응? 이제 나랑 있잖아... 지도 씨... 지도 씨... 괜찮아, 내가 왔잖아... 일어나자... 나... 네... 약을 좀 늘려주세요, 선생님... 지난번 약이 좀 약한 것 같아서요... 왜 트라우므로 진행되지 않게... 계속 꾸준히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코코 결혼하면 너랑 쓰려고 그동안 모은거야. 부담 갖지 말고. 아파트도 공동명의로 바꿔놨어. 통장돈 모자라면 대출해. 어차피 결혼하면 제일 먼저 공동명의로 하거나 네 이름으로 해주려고 했던거야. 지금 이거 프로포즈야? 빚 정리하고 회사 그만두라는거야. 그러면 더이상 주도직 안 봐도 되잖아. 엄마가 식사같이 하자 하신다. 오늘 저녁 노벨뷰 15층이야. 못 나오면 못 나온다고 미리 연락주고 만약에 나올거면 헉소리나게 이쁘게 하고 와라. 야 신지민. 너 출근시간 네 맘대로야? 이거 뭐야? 사직서. 야 이거 가지고 니가 맘대로 회사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아? 니가 회사에서 가져간 돈이 얼마인지나 알아? 어? 29,603만 7,064원이요. 일단 확인부터 어? 야 지난번 PC PC. 너 부숴먹은 PC말이야. 야야야야야야 신디미 군살고 있잖아 어디가. 야 신디미. 어이 신디미. 안 먹었지? 이거 유명한 게잇집인데 한번 먹어봐. 맛있어. 야야야야. 야야야. 왜? 윤철 그새끼가 나가래? 야 이 신발. 다음에 이 정보를 안 끊으면 죽여버릴거야. 아우 이 집 스테이크 진짜 잘한다. 어때요 엄마? 맛있죠? 응 배아파 아들란 보람있네. 뭐하나 맘에 드는 게요. 어머니, 저 화장실 좀 잠시 다녀올게요. 응. 눈에 드는 게oshi니. 然後 거기 딱 정해지는게. 그리고 잘ackerty. 옳은 지효정. 그저 요즘 더 재미있는 느낌이 들어요. 왜이래? 저기 있냐고요? 나가세요 아, 출발!! 신들이!! 자, 선물 그 재수씨 그만하고 이래 좀 와요 얼굴 좀 보게 야 똥줄 타서 징징거렸던 운재고 이젠 센까? 이성모 왔다 갔잖아 그럼 계약하라는 거지 나도 돈 좀 만져보자 지금 몇 시인 줄 아쇼? 이 시간에 남의 집에서 일은 무슨 행기입니까? 고라니 짐야 괜찮아? 안 다쳤어? 갑니다 가 짐야 약 먹자 응? 싫어 이것만 먹으면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긴단 말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약을 먹는 거야 어? 짐이다 오빠 어떡해 싫어 싫단 말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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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혹시 컨테이너이드라고 무슨 궁금이냐 왜 이렇게 시간 할 거라고 내일이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내일? 돈 내린 지가 언제 내내? 네 주의사님 계약하죠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너 그 교통사고 때문에 경찰들이 현장 들라고 있는다면서요? 아닙니다 한창 전에 다 정리된 일입니다 잘 들어 내가 지금 너한테 건물을 올리라는 소리 아니야? 그런 새끼들은 쓸 수 있어 뭘 하고 싶니? 그럼 네 발목 잡고 있는 엿놈들부터 자랑해 아무넘면 네가 먼저 죽은 새끼야 개운을 터져갖고 이 새끼야 왜? 뭣하겠니? 내가 잘라줄까?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어떤 놈인지는 그 다음이야 응? 누가 이런 놈인지는 모르겠는지 아빠가 죽을 수 있어요 아니야 이런 놈인지는 군명 먹지 아, 신경 또 한 대 또 왔어. 아, 형사님. 일 없어요? 안 바빠? 왜 자꾸 찾아와서 선량한 사람을 괴롭힙니까? 선우진 알죠. 영웅건설 선우진. 난 모르니까 가세요. 아우, 경찰 냄새. 그냥 가시라고요, 예? 아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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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새끼 아는 새끼야? 몰라요. 표정 가지고 있죠? 야 네 몫이다. 화장 알아? 근데 너 아까 그 제끼 진짜 몰라? 간땡이는 콩알만 해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건달로 사셨나 몰라. 쓸데없는 거 시간 그만 쓰고. 이제 서로 정리됐으니까 깨끗하게 살아십시다. 나한테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그래 연락하지 말자. 근데 너 조심해라. 짭스한테 네 이름 나온 거 그거 존나 귀찮거든. 아! 바빠서 준비 못했지. 가서 지민이한테 껴아봐라. 딱 맞을 거다. 내 마지막 선물. 야 나 존나 착해지지 않았냐? 이런 것도 준비하고. 반죽값은 두고 갈게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사실 난 네가 존나게 싫어. 왜 있잖아. 좋은 새끼도 나쁜 새끼도 아닌데 그냥 싫은 새끼. 여기 나가는 순간부터 나한테 걸리면 뒤져. 왜냐? 넌 지금 이 순간부터 개 족같은 새끼거든. 형은 실패해도 난 관련 없습니다. 여름 감사합니다. 당신은 뭐야? 여기 어디 있는 거야? 너 보고 싶어서 했지. 나 보고 싶다고 네가 갈 수 있잖아. 아니야? 그럼 누구야? 누구일까? 누가 보냈을까? 누구야? 뭐 있어? 여기 있는 친구는 익숙하지? 우리 이거 조금 더 먹고 놀아볼까? 어때? 괜찮아. 그냥 먹으면 금방 끝나. 네가 매일 먹느냐? 그렇지. 이게 네 매력이야. 이게 네 매력이야. 나 공부가 질거다. 뭐야? 아 아 아 아이고 집에 계셨네 또 뵙네요 선우진 씨 안에 계십니까? 무슨 일이시죠? 아직 집에 안 들어왔는데요 자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주시죠 선우진 씨 어머님이 경찰서에 가겠습니다 지민아 지민아 어머님 어젯밤에 조도식 씨가 선우진 씨 사무실에서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선우진 씨가 용인자 중 한 명으로 추정돼서 선우진 씨를 빠른 시간 내에 찾기 위해서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신지민 씨 어젯밤 어디 계셨습니까? 집 집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로는 주도식 씨가 신지민 씨에게 투자를 했고 그것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는 것을 선우진 씨가 알고 있었다고 하던데 맞아요 하지만 오빠는 그런 걸로 사람을 해칠 사람은 아닙니다 얼마 전 선우진 씨가 뺑소니를 하고 시체를 유기했다고 신고를 하셨습니다 아직도 아직도 선우진 씨가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혹시 요즘도 그 전문적인 약을 계속 드시고 계십니까? 그 약을 드시고 아직도 환각을 보십니까? 선우진 씨가 실종되기 며칠 전 선우진 씨 통장에서 큰돈을 주고 하셨다고요 그니까 결혼하기 전에 제빗갈보라고 야 나 지금 뭐라 그랬어 나 지금 뭐라 그랬어 나 지금 뭐라 그랬어 야 빨리 오빠 오빠 야 야 너 왜 니가 니가 우리한테 잡아 웃고 그런 소리가 나와 어? 니한테 내 안에 막 끊었더니 내 안에 잡아 웃고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진짜 제1용의자다 알지? 아 진보도 없는데 도망치면 안 되는데 언제 우리가 준 거 같고 이랬냐 그건 내가 붙는다 어 그 약을 드시고 아직도 환각을 보십니까? 그 약을 드시고 아직도 환각을 보십니까? 그 약을 다 먹어야 해 제빗갈면 안 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중증 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약입니다. 이렇게 많이 처방하지도 못하고요. 사회생활 때문에 숨겼지만 선우진씨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충동장애 환자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한테 치료를 받았어요. 갑자기 연락도 안되고 오지 않아서 걱정했었는데 지민씨한테 이 약을 먹였다니. 왜 그랬는지... 선생님? 누구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안 받아도 개인사랑이야. 결혼할 사이인데 정말 몰랐어요. 그럼 선우진씨가 주변 분들에게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셨어요? 선우진씨일거니까 가지고 나가요. 미안한 얘기인데 그 새끼 여기 다시는 못 올 겁니다. 선우진씨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네. 주도식이랑 둘이 싸웠을걸. 아 선우진 그 새끼 주도식이랑 완전 아삼일기였는데 뭔 소리를 하세요. 선우진이 얼마전에 차로 고라니를 쳐가지고 들고 나왔어요. 아 선우진 그 새끼. 그 고라니 피 받아 쳐먹겠다고 꼭두새벽이 떠와요. 아 끔찍한 새끼들. 아직도 살아서 팔깍거리는 거에요. 그걸 쳐먹고 좋다고. 고라니. 경찰한테 딱 걸렸지. 선우진씨가 차로 친 것이. 진짜 고라니였어요? 경찰도 아니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해. 약 내린다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진짜 야적장에 갖다 파묻었잖아요. 경찰이 와서 그걸 꺼냈거든. 그 야생동물 피 받아 먹거나 국외 먹으면 벌금 꽤 나올텐데. 제발. 폰참아는 비타민이요. ruining 할 기회가 진짜 못 받아서 Resp Greno일이야. 그Silin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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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동작 어디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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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으어어어! 으어어어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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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끝나 금방 끝나 아직도 휘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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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거지? 살았네 끝까지 내 발목 깨버렸네 아빠? 아빠 나한테 왜 그랬어? 오지마 오지마 나도 꼴비기 싫으니까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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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이렇게 망가뜨리면 그게부터 어떤 일이 될 줄 알았어? 그럼 난 나한테 왜 그랬는데 왜 내 인생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야 니가 해달라 안달라 다 해줬어 나 나 니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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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 흐흐 그러면 나 스쳐든지 다 얘기해줄게. 아니다. 야 너 공범이야. 얘도 같이 하시니까 얘도 죽는 거지. 응. 나 왜 죽을 수 있어. 나 널 위해 죽을 수 있었는데 응? 응?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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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와야 하나. 다윗씨... 경찰이잖아... 경찰이었지... 제이 어딨어? 경찰이잖아... 살아있었어? 반드시 거기 있어야 했구나... 일어나... 시간 끌세요... 일어나... 시간 끌세요...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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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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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힝 아핰 힝힝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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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have you been? Where have you been? 네가 경찰서에 오지 않았어도 난 어떻게든 너를 찾았을까 차라리 빨리 제의를 적게 해주고 용서를 빌었더라면 아니 그랬어도 난 너들을 어떻게든 용서하지 않았을 거야 쟤 어딨어? 몰라? 필요 안 나지? 응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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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가 죽을래? 너가 죽을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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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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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아 어른이요. 어른이요. 이거야. 나 미니는 여행을 따라한 지구에 머리를 합니다. 어른이요.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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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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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볽! 뉴스 송보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의 보호건설현당이 무너지면서 현직경찰 참호시 외에 3명이 한상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망자 중 한 명이 약물과다 복용으로 추정되며 원한 관계에 의한 계획적 살인의 수사 방향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석이 형 우리 제이 평생 지켜주자. 그럼 제이도 내 동생인데. 나는 혼자서도 잘하거든. 난 혼자서 잘하거든. 난 혼자서 잘하거든. 난 혼자서 잘하거든. 난상너 Damal. 늘잘기 만한 인생을 넘어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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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